OK. 한 끝. 리사 리사. 우리 한가들은 실패만 하고 리사. 리사 가서 오빛에 그러면서 라테만 하고는 제 가 실제는 난. OK. 뭐 뭐 뭐. 놀아 봐. 와 1층부터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 메라봐 메메 메라봐 갑자기 걸렸어 뭐야 이거? 스티어? 저녁 먹으려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왔어요 너무 오래요 그냥 음식이 준비됐다고 1층 딱 들어섰는데 이젠 익숙한 이분들 냄새가 있거든요 음식이 냄새 일단 토마토 이렇게 많이 익힌 그 냄새라 맛의 특별한 뭔가를 써 그 고유한 냄새가 이 건물 1층부터 올라와요 지금 5층이거든요 옥탑방을 살아요 메메씨 냄새 족쟤 잠깐만 갑자기 걸러내려가지고 나 면도를 안 했어 메라봐 오늘 앞돌았어 어 헬로 하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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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라봐 메라봐 어떻게 힘들었어요? 아 힘들어 뭐 마이크 마이크 왔어요 하아 빨리 빨리 와요 아드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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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분 30분 기다려 빨리 와요 잠깐만 오늘 다들 나도 면도를 안 했는데 나도 면도 안 했다는 얘기를 못하겠다 다들 지금 쑤욱해요 잠깐만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지금 무슬림 이거 기도 기도 기도하는 건데 이거 방향을 일단 잡았어요 양탄재를 깔고 앞돌이 방향을 이렇게 잡고 양탄재를 깔고 양탄재를 깔고 양탄재를 깔고 앞돌이 방향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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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요? 2주.. 1주.. 2주.. 2주.. 2주? 2주.. 어디 갔어? 나? 네 나.. 이제.. 아.. 오늘은 매매 음식 agree.. 며칠 전부터 자기가 잘 안 입는.. 겨울옷을.. 멤베색 springavy서 내게 애호박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이 있대요 옷 다온다 오후 dyspfe 오우! 맛있게 드셨어. 와... 왜 이렇게 해? 왜 이렇게 해? 이렇게 해. 잘 삶으신 거 같아. 왜 이렇게 해? 누구야? 누구야? 자, 이제 한번 먹어보자. 와... 오늘 국물이 좀 많아요. 아, 스파이스. 스파이시? 네. 아, 나 좋아. 매운 거 좋아. 구주 맛있어? 안스파이지 나도 안 넣어 뭐? 역시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와 구주가 신어져 이거 구주? 구주? 구주 구주? 구주? 오 구주 구주 구주는 양고기라는 뜻이에요 구주 양고기 베이비 양고기 베이비 양고기 베이비 양고기 아들 음 와 마르네 매일 이렇게 높니다 저희들 오 고기 우주 야 바라엘에 아니하 상이온나 이거 바라엘에 아니하나 아 아 이상해 아 내 음식 진짜 고단백 야 음식 음식 맛 전부 깊이가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아 진짜 맛있어 내가 지금까지 먹은 당첸들의 음식은 모두 다 깊이가 있다 너무 깊어서 나는 거기에 빠져 죽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특히 저는 양고기가 제일 잘 맞아요 기가 막힌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먹는 걸 되게 즐겨요 우리 예전에 한국사람들 큰 냄비랑 같이 쓰면서 먹다 먹잖아요 딱 그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야채 다 들었어 제가 고기도 좋아하는데 야채 엄청 좋아하거든요 당근, 가지, 애먹고파 많이 먹어요 이거 35,000원 밥은 많이 있어 많이 있어 밥 주세요 밥 아니에요 밥 밥 밥 비플 많이 있어요 밥 밥 밥 똑같아 비플 많이 툴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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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냐고? 툴루! 나도 해야 되겠네. 이게 카리보다 훨씬 맛있어요. 미쳐버리겠다. 뭐하는거야? 툴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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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! 진짜 깊이감 장난이야. 물 안쓰고 야채만으로 이 국물들을 다 만들어냈다니까. 나는 빵을 좋아하지 않는다. 한달에 한번도 빵을 먹지 않는다. 당신들이 만든 음식은 빵과 매우 잘 어울리는 환상적인 조합이다. 이 국물들을 닦으며 이 국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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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식율을 주기를 느낌 좋아. 아니야 . 이게 그래. 지금 보니? 똑같이! 아담뿐이다. 똑같아요. 아담.. 아담 욕스러워. 닭맞아. 닭맞아. 닭맞아요. 와.. 한.. 난 다시 도쿄가서 한 도쿄가서 도쿄는 디퍼런.. 밥.. 더 맛있어? 더 맛있어. 진짜. 진짜 맛있어요? 진짜. 많이 타고 있어요. 많이 타고 있어요. 많이 타고 있어요. 너무 타고 있어요. 많이 타고 있어요. 터키에 가서 그 음식을 맛보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. 알았어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았어요. 와.. 오늘도 난 더워. 가로만 말해. 오늘도 안 돼. 도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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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지난번 먹었던 음식이 이건데요. 누구냐? 가리알. 가리알. 여기는 가리알. 여기는 가리알. 여기는 가리알. 여기는 가리알. 여기는 가리알. 진짜? 응. 나는 이 음식이 소고기가 아니라 양고기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. 응. 쇼크 생활. 맞아. 와.. 많이 먹었어요. ㅋㅋㅋ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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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내가.. 이따 날아올거야. 네. 오케이. 날아올거야. 암 너무 많이 가. 뭐가? 많이 먹어. 많이 먹었어. 아.. 뭐.. 이제 내가 다녀. 이 사람들한테 음식 엄청 빨리 먹습니다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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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이렇게. 이렇게 푸드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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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니요. 한국 빨리 빨리 먹었어. 덕분이 아니여. 덕분이 어떻게 돼. 나아줄게. 아니. 이 친구들은 다 먹고 밖에 나가서 남은 음식 푸드 먹는데요. 이야.. 한국 사람은 빨리 빨리. 그러는데 이 사람들 음식 진짜 빨리 먹어요. 흠흠. 아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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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. 이것도 오메하다 마시네. 젤란 봐봐요. 오메할 수 밖에 없어. 여기에 이렇게. 이끔있게 아니고 그냥. 밥을. 라이스. 이렇게 해보고.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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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으로 밖에. 맛을 못 드리니까. 짭짜름하고. 매콤하니. 담백하고. 하.. 특히 음식에. 제가. 해침은. 양고기라고. 자신이게 맞은 것이에요. 여기 국물 있죠. 이게 양고기랑 기름하고 섞여가지고. 엄청 맛있다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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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구나. 월국땅? 월국땅? 월국땅. 하.. 음.. 이거 원래 이렇게 맛있어요? 하.. 아.. 아.. 맛있게 드세요? 음.. 진짜 맛있어. 진짜. 이거 완전 해장음식이었어